그냥 주어진 인생 살지 말아라 악착같이 찾아라 온갖 거 한번 다 뒤져봐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난 눈만 뜨면 이 짓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없나 뒤져보고 그런 일 하는 사람 찾아가 보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쓴 책 읽어보고 그런 사람이 하는 강연 가서 들어보고 두들겨 보고 찢어보고 열어보고 막 해봐라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눈앞에 이게 그냥 뻥 하고 열린다 그때부터는 그냥 그냥 달리면 된다 시간을 기다리는 건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인 것 같아요 기다린다기보다는 저는 기다린 건 아니거든요 많이 알려지기 전부터 기다린 게 아니라 저는 제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 시간을 제가 언젠간 될 거야라고 기다렸다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가슴 아픈 순간은 본인만 알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근데 끊임없이 노력은 한 거 같아 독전 할 때까지 한 12년 정도 발음 연습 그리고 독백 연습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씩 혼자 연습실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그 루틴을 갖고 살았었어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성패가 성실함에 달려있는 거 같아 옛날에는 좀 성실하면 나는 좀 재능이 없는 사람 얘기고 뭔가 조금 더뎌 보이고 좀 그랬었거든 어렸을 때 인생을 살면서 성실 만한 게 없는 거 같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성실로 판가람이 나는 거 같아 일도 사람도 이걸 아프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이런 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까지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어떻게 되거나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공짜가 없어요 아파도 해야 돼요 내가 이걸로 죽는 게 아니면 뭐 엄청 아프죠 지금 오는 동안도 아프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고 지금까지도 아파서 근데 만약에 이걸 의식을 해서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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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생각만 해요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네가 마음먹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냐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죽는 거 아니니까 뭐 남들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노력을 했다는 건 남들보다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제대로 좀 더 했을 때 그걸 노력이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남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을 이기려면 내 자신을 먼저 이겨야 돼요 대부분 후회를 하고 아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내가 부딪혀보고 후회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나의 너무애에 알 수 없는 거를 했습니다 정부와ürdwen, 정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는 것도 저렴 접 é tops, 무언가 인사하 anch'여 정부 직전 varias adjust에서는 셋팅이 넘 1960말로 경urgical, 경n次une 재 transit 초입니다 정부가 tam 때에 대해서hy Spotify부터 바로 주문했고